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라크레센타 뒤편 터헌가 산속에 숨어있는 별천지가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폭포인데요. 왕복거리 5마일에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완만한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음무가 섬여는 계곡 사이로 총 천연색의 야생화들이 방문객들을 반겨줍니다. 각가지 꽃들이 이런 모를 덜풀들고 함께 자라는데 너무 화려하지 않아 등산길을 푸근하게 만들어줍니다. 약 2마일을 들어가면 저 멀리 한 줄기에 큰 폭포가 떨어지는 광경이 보입니다. 폭포에 도착하면 마지막 내려가는 길이 급하여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맑은 물줄기가 쏟아지는 폭포에 매료되어 물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폭포수를 맞아보기도 합니다. 산속의 자연 놀이터처럼 폭포수를 즐기면서 한동안 시간들 보냅니다. 되돌아오는 길도 멋집니다. 깊은 계곡과 산등성이로 가득 피어오른 야생화와 각종 허브들 등산도가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산행을 마치고 라카냐다의 피자집에 들렀습니다. 산우들과 같이 모여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새로운 활력이 솟아납니다.